멀쩡하게 중계하고 있답니다. 괜찮아요. 버틸만 해요. 피곤해요. 저도 입 아프고 추천한 모습 좀 부탁드려요. 화면 오른쪽 밑에 있어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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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요. 눌러요. 추천준 눌러요. 추천준. 길가찾게라. 자 갑시다. 준비됐고요. 미사일은 러시 님이 할 말이 많겠어요. 미사일이 그거잖아요. 미사일이 저도 CG에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 선수들 경기하는 거 보면 진짜 환상적입니다. 환상적. 진짜 싫어요. 미사일이. 려려랑 려슈 딸이 아니라 려려딸이에요. 그냥 제 애기가 아니라. 귀여운 규빈이에요. 규빈. 귀여운 규빈이에요. 규빈. 귀여운 규빈이에요. 규빈. 저런 개들이 피신. 자 먼저 악마츠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을. 전방술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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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작디쪽 둘이고. 예. 큰디 둘. 그리고 3과 1. 이거는 근통해서 뭐. 자 큰디를 둘탈하네. 빠진 것 같은데요. 선아가 군청디고 지나라는 거 보면. 네 빠지네요. 자 어디로 다시 물지. 그치만 큰디는 다시 빠지고. 심지어 같은 경우는 요럴때 작디는 오죠. 악마 닌자어치 위주로 이렇게 봐주시면. 굉장히 좋겠네요. 닌자님 위주로요. 예. 좋아하잖아요. 재밌죠. 상당히 흥미진이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 있는지 항상 파악을 해줘야 돼요. 이 선수는. 예. 작디에서 빅맞고 지금 빌빌들이고 있죠. 자 작디쪽 오는건 좋은데. 저 창문에 붙으면 바로 죽는거에요. 옆에서 각수로 오기 때문에. 그죠. 작기로 모이죠. 아 각수류. 옆에서 각수류. 말하자마자 바로 뒤지잖아요. 한명이 봐줘야돼 이거는. 그죠. 폭오는걸 봐줘야돼. 폭폭폭합니다. 왜 붙어요 창문에. 이거 뭐하냐. 지금 진동열매님이 이거 순아가 이렇게 봐주고. 안그러면 순아가 쪼고. 다른사람이 봐주고 해야 되는데. 분명히 팀 뭐하는데. 입없나. 아 요번에는. 자 어썸이 자기업에서. 작디 창문 각수를. 잘 깠어요. 두명이 죽었죠. 커뮤니케이션 안됐습니다. 제가 요 온라인데이 중계하면서. 저 작디 창문에 붙는거 진짜. 말을 많이 해주거든요. 붙으면 안된다고. 계속 손이 좀 붙어. 어쩔수가 없거든요. 폭폭폭폭폭폭폭폭해도. 지금 빛조면은 달아요. 일단 자간 진입했고요. 요바나 적배쓰나. 네. 자간 진입했어요. 예. 스나 다 봤습니다. 야. 스나 따주고. 일단 삼거래도 뒤치게 한 명 가지고 있구요. 자. 자. 자간 맞빙갔죠. 찔러주구요. 어 적배쓰나. 적배안에서나. 자. 한명 많아요. 공격수가. 지금 뒤치게 지금 너무. 2대2. 상황까지 왔구요. 일단 베이스에요. 적배하나. 여바나. 맞다구요. 나 뒤로 도나. 여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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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배하나죠. 적배쓰나. 일단 옆불격을 먼저 신경을 써야되겠죠. 옆불격. 돌격을 좀 빼죠. 아. 수비수가. 미안해요. 자. 세이브 과연. 이 돌격을 잡아내야지. 아. 잡히면서. 2점 차로 벌어집니다. 악마님들. 채팅창 조용해졌어요. 아까는. 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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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터 쇼터 빼고 쇼터는 버리는거에요 쇼터 이건 너무 분산되어 들어왔다 쇼터는 페인팅이고 이게 작설이 되야되는건데 그렇죠 쇼터쪽에 한 번 큰이랑 짝이랑 동시에 되가는거네 어떤거죠 큰을 버리고 큰쪽으로 수비수가 몰리게 하고 짝쪽으로 들어가는건데 짝이 너무 빨리 죽임을 당했어 죽여라? 응? 그치? 그런거 같더라고 자 화이팅을 해야되는데 일단 승하수 한명 살아 남았어요 여기서 3대에 세일은 못해도 최대한 잡았어요 진짜 수탑입니다 되겠나 어썸측 안들이래요 자리 잡고있는거죠 자 스나이퍼 구적구적 다 확인하면서 셔터도 봐주고요 작톡으로 들어가는건 뭐 지금 점수차가 2점차가 낮기 때문에 한점 한점이 중요합니다 연장전인만큼 시간 끌어도 돼 그쵸? 시간 끝나고 욕할사람 없어요 자 자 1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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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큰쪽은 스나가 한번 봐주고 돌격 둘이 자관에서 봐주고 있습니다 자 0대3 스코어 벌어줍니다 3대0 아 근데 아까랑은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채팅도 안하고 자 2원에 큰 뒤산 가주면서 또 작대 창문인데 창문 조심해야죠 자 자 큰 뒤산 이건 작천이에요 색 나오죠 자 큰 뒤에서 뭔가 하나 끊어주고 나서 이제 작대쪽으로 모이던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맞은거 같은데 아 스나 따이고 아 역광광 네 이렇게 되면 멘붕이죠 멘붕 일단 드로그인 들어왔어요 지금 아 들어왔다 개피스나 잡으려고 합니까 숫자적으로 4대2로 벌어졌는데 큰 통해서 이 사람 미화됐죠 혼자 작은 해서도 따이고 악마 이렇게 무너지나요 이러나말로 멘붕이죠 그쵸 완전히 붕괴됐죠 아 붕괴됐죠 네 너무 지금 침몰이 있는거 같아서 아 악마 화이팅 연장맵이예요 이거 예전전도 아니고 그냥 희전도 아니고 자 화이팅 해야죠 점수 한 점 점수 5점 내면은 아 이거 얼어분다 한 점이라도 내야죠 한 점을 좀 따라가줘야돼 지금 갈 길을 못 찾고 있어요 자 일단 작대쪽 둘 3거리에서 또 봐주고요 2,4,3이네요 2,4,3 2,4,3 2,4,3거리 봐주고요 큰 뒤하고 3거리 나오는거 봐주고 일단 작 뒤쪽에서 하나 따오도록 하겠다 폭 조심해야죠 또 창 예 그쵸 하우스에서 폭 봐줘야죠 일단 작들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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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작을 버렸고요 이렇게 이렇게 잡이랑 빨리 들어야 되는데 잡 썰 붙었어요 한골사항에서 잡아내고 그렇죠 뒤치기 뒤치기하면 와주고 열렸죠 악마 난 악마 닌자어치 살아났어요 적게 쓰나 적게 쓰나죠 그렇지 이런겁니다 자 이러면서 화이팅 하면서 좀 더 점수 따자고 화이팅 해주네요 일단 한점 만회하는 악마입니다 일단 한점 만회하는 악마입니다 자 이번에 작쪽으로 많이 쏠렸어요 또 3명 아까랑 오더는 똑같은거 같아요 방금 중 오더는 똑같은데 짝을 버리는걸 알았기 때문에 약한데를 뚫을 수 밖에 없죠 스메가 베이스 확인해주고요 galaxy 그래서 장문 폭 잠깐 나와긴 해주고 스나가 날라오면 % workshop 날라오죠 labeling ну kilogram 3명 중 merge avin num 再來 삼가 sem 자 분위기가 다시 악마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기울어져 가는 것 같은데 자 이번 라운드를 따여내야죠 분위기 살리려면 아 선화가 전쟁했다 그래도 작은 선화 아 선화 따주면서 자 서로 붙겠죠 아 다음에 또 악마닌데 뒤심 한 점 더 따라 붙네요 전방 슬탈 전방 슬탈 전방 슬탈 전방 슬탈 아군이 살지다 전방 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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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성재 조심해야죠 적배 쓰나죠 최대한 점수를 따야되요 다음 쿼터 때 싸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배 확인했구요 아 무사히 또 쓰나 한 대 맞았네 아 계피당했네요 이대로 잡을 가느냐 민장님도 계속 총을 쏘는거 보면 여기도 좀 타격이 있는거 같은데 저 맞기는 맞았겠죠 야 우선 미치지 않고서 저렇게 쓰나 상대로 저렇게 쏠리 걷거든요 아 이거 따주고 여기 아까 있는거 확인했거든요 이렇게 경기를 보는 저희도 긴장되는데요 선수들은 얼마나 긴장이 될지 자 L박이 하나있죠 그쵸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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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자관이 하나 더 있을거에요 없나요? 아 3박 잡아냈군요 적배 안아져 아 셔터 셔터 대기하고 있었구요 자 이렇게 되면 2대2 상황 이렇게 되면 또 쓰나는 또 뒤치기를 신경을 쓸 수가 없는데 그쵸 그래도 일단 엽소리나죠 엽소리 아 돌교수도 개피네요 피가 22밖에 안되니까 네 하비 31 어 괜찮네요 니나 2 아 딱이네 아 옆 잡아냈군요 와 이거 크다 1대3원 좋아 오 되나 우와 닌자 역시 닌자 피가 없어도 AK니까 뭐 이야 와 닌는 신기하다 이야 역시 잘하네요 역시 AK자 희한하다 잘하네 잘 쏘네요 내가 역시 인정하는 AK자 중에 하나가 하나 자 다시 포즈는 똑같아요 잡기 3 하나 둘 큰 놈의 스프레이는 종룡에 뿌리쌌네 진짜 스프레이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죠 안 돼 이거 고름한거야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잘 뿌리면 포기소심되죠 나 깜짝깜짝 놀랬잖아 그쵸 저 얼마 모아 냈는데 딕사운드도 스프레이 구지라 사람 모양 자 그게 전술적이죠 남자는 그렇게 안해 아 포기조심해야되요 옆에서 나오는거 자 작은 진입 작은이 없는거 아니고 뚫어 보여주고 네 아 아 천하 자 일단 악마적순 아우디 일단 젖볕 뚫을게요 제가 옆빙 까주고요 다시 옆에 옆각수를 까주고 설만 잘 막으면 되는데 어떻게 버텨주면 옆에서 버텨주면 아 이번엔 설치하고 너무 우왕좌왕해요 지금 해체몬이 되겠죠 옆에서 하나 자 그래서 설법 깠어요 해체몬 깠어요 아 설 설 설 막아주고 포기하나 더있나 포기하나 포기하나 더있나 아기 쓰라켓잖아 아 아 아기 쓰라켓잖아 아기 쓰면 되겠네 어 터지나 왜 되노 터지면 재밌다 그렇다 아 다행이네요 터지면 4대4까지 이야 재밌습니다 이걸 어째하나 자 4대4 상황까지 왔습니다 다 물어다 다 물어다 씨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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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물어다 다 물어다 시간롱 씨발롱 다 물어다 씨발롱 다 물어다 씨발롱 다 물어다 일단 포즈 어떻게 가면 아까랑은 좀 엉털린거 같은데 네 상거리 하나 더 왔죠 옆을 치네요. 옆을 치네요. 옆하고 작뒤 연동인가요? 옆 들어가주고요. 아 옆두리. 짝뒤 들어가줘야죠. 네 짝뒤. 짝뒤가 좀 늦었어요. 옆을 봐줬는데. 괜찮은 닌자님이니까. 뭔가 생각이 있었겠죠. 뭔가 해주겠죠 또. 쇼서 외마 가려지고요. 쇼서 들어가네요. 쇼서 민자어치. 또 더블. 아 더 따주고. 적대 수나겠죠. 그쵸 베이스. 수나가 한 대 깠어요. 아 수나가 또 잡아내네요. 역전해주네요. 이야 0대4로 본인상황에서 5대4로 역전합니다. 이겼네 화이팅이 위대가이가. 그쵸 한점이 그래서 흐름이야 흐름 분위기. 이 와중에 나는 월급 받았네. 부럽다. 265원 있는데. 잠시만요. 지금 워썸 분위기. 아 안 좋은데. 자 방금. 워썸이 졌죠. 오케이. 점수 자막 수정 됐구요. 양측 다시 준비되는대로. 과연. 마지막 쿼터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연장전에 돌입할 것인지. 2쿼터. 미사일 2쿼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와. 이마에 긴장될 수가 없네요. 진짜. 최고의 근기를 보여주는 양측 선수들인데. 와. 정말 감사드립니다. 잘하니. 서로. 둘 다. 이제 두번째 쿼터. 마지막 쿼터가 될 것인지. 다시 연장전에 돌입하는. 예. 맵이 될 것인지.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CG. 저희 클랜 혼합이 71원승 중이라고. 예. 자랑이냐. 조용해 인마. 자랑이지. 아. 대단하다. 자. 마지막 쿼터. 가 될 것인지.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하네요.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식으로. 단전. 파괴 시작. 자. 이번에 어썸측인데. 어썸은 반샤 하나. 잡기 둘.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마당순환. 역시나 창문 조심해야죠. 끈통에서 1미리 하고 있고. 삼거리 잡기. 역시 잡기 쓰나. 창문 붙었는데. 바로 빠지죠. 한 발 쏘고. 네. 삼박 작업하고. 시작 들어가겠죠. 네. 빼고. 또 빠지고 들어가나요. 힘이 풀려주셨네요. 네. 삼거리 밀려내요. 네. 잡아내면서. 숫자 맞춰주고요. 아. 작은 진입이 안되고 있어요. 아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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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재 선수. 스나트 따였고요. 자. 자. 한 세 들어갔는데. 이제 설폭이. 계속. 설폭. 진극이 온다. 설폭 계속 릴레 올 거예요. 안 오나요? 예. 설폭이 떨어졌나요? 자. 이렇다면 이제 마빙 오겠죠. 연막 까고. 마빙 오고. 그렇죠. 마빙 오네요. 하나 둘. 들어오죠 이제. 아. 역. 작은 싸우면서. 야. 역으로 신호가 떨리면서. 옆에 한 명 살아있는데. 해치가 모니가 되나요? 아. 둘 다 잡으려. 그쵸. 아직 시간 많기 때문에 급할 거 없죠. 악마 쪽이. 예. 침착해 하면서 수비 성공해내고. 자. 어썸 측은. 선치 좀 줬어요. 분위기가 계속. 악마 쪽으로 기울어져 가네요. 형. 와. 중계방 생겼어. 참. 어이가 없네. 왕라리 님은. 또 큰 통에서 얍지 일하겠죠. 1미리. 저 1미리 할 때. 눈. 저도 내리깔게 되더라고요. 저 똑같이. 나는 이렇게. 미끄러워가지고 위로 보게 되는데. 1미리.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눈 이렇게 부릅뜨고. 기차산이 적일 줄 때도. 그쵸. 고개 숙인다고. 고개 숙인다고. 돼보이는 것도 아닌데. 자. 쫙 진입했어요. 그쵸. 야. 빅마고. 잡았고. 베이스. 수나. 아. 이렇게 잡아주면. 아. 적부의 수나. 베이스 수나. 됐다 했어요. 자. 안에 게십창 만들어놓고. 딴 데로 가죠. 아. 이게. 큰 강강인가요. 또 서른 또 서른. 큰설이군요. 돌아. 돌았죠. 아. 수나한테 잡아주면. 상대방에도 닌자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쵸. 양측에. 뒷측에 조항선수가 한 명이 있네. 자. 일단 자극. 마당 쪽 다시 진입했고요. 자극은 작업 심해요. 자. 일단 삼박 작업. 상추고요. 바로 안 들어가죠. 폭 때문에. 아이고. 아. 이거는. 원포기 저렇게 볼까요. 흐흐흐. 아. 악마. 닌자가 또 하나 잡아주면서. 윤성재. 스포츠팀 1대1 상황이고요. 지금. 아. 숫자 맞춰주나요. 한 명 부족하네요. 광대님이랑. 잡영어님. 네. 잡영어. 광대님이 쓰고 있는 투구. 트윙이 한거죠. 쉽게 잡혔어요. 이걸 좀 잡아줬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따주면서. 금통쪽에. 승락 하나 남아있어요. 거의 베이스. 튀기. zealado. 베이스 돌격 좋아요. 펑았어요. 한 대 맞췄어요. estamos Wohnung. 발성 spoons Hulk glard에 그 빌라 embora astonה coordination. 되는 거ement. 이곳에 ХМ Vous yamu s2. nessunoUn Ah mins 0. 돈이 warehouse!! 승 Venka. 아워. 네 verschilladeا Speaker 2만 тысяч för hours! 또 저게 투구 1 달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 공격을 삼골스나가 봐주네요 뒤치기 나오는거 자 과연 그대로 악마쪽에서 전진수비를 해줄지 그래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악마측 눈치 꼽았죠 지금 짝안에서 한번 깔짝이 하면서 없다는거 확인하고 아 그쵸 일단 짝띠 비웠으니까 눈치 깎겠죠? 깎겠죠 사람이면 사람도 사람인데 윤성재에요 짝버르는 사람이 뒤치기 전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딨을지 몰라요 또 아 역시 또 뛰어났어요 뛰어났어 아 근데 잡혔네요 아 진짜 말끗하게 웃겼네 성질이 급하다 자 아저씨 성질이 말급하다 아 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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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섬이 잡아내네 엽스나 아 또 짝통 보고있고 뒤치기 보고있으면은 저 작은 계단 밑에 있는거 누군가요? 내가 잘못봤나요? 스프레이인가요?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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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잘하네 스프레이요 또 제 나비기 뿌려놨논입니다 아 또 제 나비기 뿌려놨논입니다 아 수나 맞고 개피해서 옆에 옆한테 나이 아씨 깜짝 놀랐네 적인줄 알고 그 니네 잘하잖아요 한번씩 깜짝깜짝 놀랜다니까 아 내가 당했네 일단 쫙 빠지네요 자 1대2로 자 어썸이 지고있는 상황에서 숫자는 한명 많아요 이거 따야죠 이 상황은 그저가 적되어있는 순화도 많이 맞던거 같은데 진동님 그쵸 양념이 됐을거에요 일단 이 찬은이형이 피가 많기때문에 해줘야되요 해줘야되요 아 이걸도 상거리로 개구비 이거 잡아줘야지 이거를 잡아 아 백피로 럽샷하면서 예 백글레 그쵸 백만존나쌌죠 아 점수차이가 조금씩 벌어지네요 안맞이 없어서 이전됩니다 아군이 사살됐다 전방술탈 다시 조용하구요 별다른 교전이 없네요 어썸은 무조건 커터를 떠야되요 규빈이 안졸려? 삼촌 옆에 앉을래? 솔리 스페이스스넉 아따 솔리 조용 솔리 용 이제 수적으로 한명많은 사람을 사고나 봐야해요. 잘 활용을 해야해요. 이 상황에서. 그렇죠. 이제 서로 상대편 선화도 없고 돌객들 싸움. 개싸움이죠. 그렇지만 광대님 살아도 사는게 아니라는거요. 이거 몇인가요? 악취가 사네요. 혼자 도네요. 버리네요. 이 버리는 카드가 히든카드가 될지 지켜봐야죠. 빨리 돌아죠. 광대님. 연투부. 설. 설. 설 안하고. 그렇지. 설. 사라죠. 광대님. 아. 4피 가지고 과연. 자. 버리는 카드가 히든카드가 될 것인지. 닌자랑 영진이가 두 에이스가 살아있는데. 자. 도네요. 도나요? 도네요. 도라인가요? 돌았네요. 응? 이거는 도박이죠. 야. 곽수료. 나 수리탄이 있다. 야. 요거 되겠나. 이거 먹히나요? 이거 먹히나요? 하나 더. 그렇지. 시간되죠. 이거 잡아요. 그렇지. 잡으면 이제. 자. 해치하는거 잡아야죠. 뭐하나요?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빨리 들어. 아. 사신성인. 이런거 아이가. 와. 그래도 히든카드가 됐어요. 어떤거. 그러게. 진짜 히든카드가 됐어요. 4피로. 그리고 폭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거. 그쵸. 진정한 센스죠. 이게. 센스 플레이. 초반에 폭 막. 미친듯이 던질 필요가 없어요. 딱. 피로할때. 주머니에 대단히 많은 사람이 있어. 다야. 아. 또. 워썸이 흐름 탔네요. 이번에는. 응. 초반에 던지니까 죽긴 죽네. 그쵸. 초반에 두개 던지고. 이제 마지막 한개. 던가두는거. 그런거. 아. 뭐래놔이씨. 2층에 폭.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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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와 좀 하노 자 이거는 자 불리야 저 밑에 있는 시간만 끌면 돼 정말 자신감 쩌는데 니 오바다니 이건 진짜 니 오바다 왜 그랬을까요? 흥분했나요? 영장 영장 갈 모양인데 다른 자신감이 있었겠죠 슬퍼는 자신감이니까 아니면은 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죠 아니면 팀원들이 캐슬수도 있어요 개필하고 한두번 속는게 아닙니까 개나 깼죠 그럼 그쵸 아저씨 없이 팀원들을 믿어야 되니까 그쵸 자 다시 팽팽하게 3대3 균형 맞춰줍니다 아 저터 작업이 돼 저터핑 비싸라 그쵸 얼마나 가지고 하아 그러고 싶다 들어갔어요 우였구요 잡아주고 뚫어내네요 뚫어내네요 어썸이 야 이걸 또 4대3으로 가설 자 다시 한점 앞서갑니다 마무리하자고 어썸 측면에 마무리하자고 어썸 측면에 여기서 썸이 이기면 어썸의 승리로 끝나죠 그쵸 여기서 마무리하면 어썸이 우승을 하죠 자 악마측 악마측 신중해야되요 똑같이 전판하고 똑같이 거의 비슷한텐데 서로 지공으로 이제 안들이대고 서로 지공으로 이제 안들이대고 자 스나가 개구타주네요 아 여기서 스나가 개구타주면 진짜 편한데 그쵸 아 자 셔터 꼭 꼭 날라오볼래 아 이거 확인했죠 이거 확인했죠 영성체에 아 삼그레퍼 들어오게 아 아 자 자 정말 긴장감 넘치네요 아니 시간은 많습니다 그렇죠 이 대회룰이 아니라 그냥 보통 크리점을 올리기 때문에 3분 30초라도 시간만이 있습니다 네 날라가라죠 네 다시 옆에 핀 적으로 적읍니다 셔터 들어가겠죠 옆에 핀 까주고 루트를 정했다 셔터다 자 한파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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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에 뒤에 뒤 자 악마쪽이 한 명 앞섭니다 지금 사람 스나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요 계구타에 들어갔다가 셔터가 들어갔다가 셔터가 들어갔다가 셔터가 들어갔다가 셔터가 들어갔다가 셔터가 들어갔다가 셔터가 들어갔다가 아 아 아 이거 따지면서 스나 반피 상대는 누구죠 닌자 그쵸 윤성재 진정한 한발 싸움이네요 이렇게 헤드 한발이면 50 죽죠 그게 쉽습니까 그게 아 뭐 할만하죠 자 설하네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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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박 경기네. 대박 경기에요 진짜. 끝났죠? 그쵸? 그럼 가면 되죠. 네 우리 뭐 이번에 같이 해설을 도와주신 빗줌 형네도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랜만에 마이크 잡아가지고 말도 안나오고 대충 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뭔 사람도 아닌데 뭐. 좋은 주말 되세요. 다음에 또 빗줌 형님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날 있겠습니까? 열심히 연습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경기 재밌게 보고 갑니다. 네 형 수고하셨어요. 네. 비밀번호를 까먹었다 내가. 와주셨네요. 정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승 축하드리고요. 우승 소감 팬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려요. 네 뭐 소감이랄 것까지는 없고. 그냥 엄청 재밌게 게임했어요. 오늘 경기 내내 뒤치기를 많이 가셨는데. 따로 노하우가 있나요? 아 그게 저쪽 팀이 팀이니까. 이렇게 뭉쳐서 하는 걸 옛날에 제가 악마에서 웃겠네 팀 할 때도. 그 뭉쳐서 하는 거 알아가지고. 그냥 한번 흔들어 보려고 계속 뒤치가 않는데. 아 그게 잘 먹힌 거군요. 네. 아 진짜. 아 저쪽은 체계적이어가지고. 그렇죠. 그거 허점을 파고 주셨네요. 하던대로 하면 저요. 기가 막히고 그냥 뒤치기 오늘 징그럽게 많이 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 대단히 수고하셨고 인터뷰 와주셔서 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승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예.